우리 친구들 졸업해서도 우리 한림예술고등학교 친구들은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계래서 잘 빛날 거라고 믿습니다. 파이팅! 자 둘 셋! 자유자스! 안녕하세요 ATV입니다. Familie와 함께 다니면서 서울링자와 함께 다니던 예술관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한림 예술 고등학교 친구들은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계래서 잘 빛날 거라고 믿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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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 되고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뽑아주세요. 저 성인 되고 나서는 번지점프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. 오 맛있다. 아 승환님! 아 나... 우리 승환님! 저런 1위를 선배로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앞으로 저희 ATV 꽃길만 부를 거니까 저희 승환이랑 우리 ATV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승환님 축하해!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해 주셨습니다. 둘, 셋! 지금까지 A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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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